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원거리가 이거예요? 보라색? 어 보라색이 멀리 때문에 어 뭐야? 둘 다 떨어졌네? 둘 다 떨어졌네 일로 오세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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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괜찮네 리오크 잘 잡네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세요? 오우! 미영이 괜찮다 아 쟤나 안되겠다 쟤나 안되겠다 오 쟤나 안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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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거리는 1스킬이야 근데 되게 잘 잡아요 저교광 일로와 원거리에서 빼기가 진짜 괜찮다 저 저교광 무슨거야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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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시원하다 와우 몇번이 잘하네요 와 드레이크 저 폭풍이 드레이크 같은데 윤호다 윤호 돌아가겠다 아하이 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오 아 어떡해 목으로 찔러 오리퐁들이랑 같이 붙어기까지 아 쟤나 나는 이게 아 학부가 이해하면 좋아 스킬이 잘 안들어가 아 키를 쓸때도 그냥 데미지 받는거 같아 그치 아 아 이거 지나나 자 시간이 이기는거 같은데 아니 저기 아 저러가지말지 삐가지 아 저기 뺏겼다 흐흐흐흐 에잉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요 도로상목은 엄청 좋네 전 초반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첫판이라서 조금 지금 슈퍼 슈퍼 자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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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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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